바이퍼를 캐논슈터로 자전하는 이유 1번 거북마법사 거북마법사 3페이지에 솔로가 필요할 것으로 요방돼요 이외 없습니다 어 캐릭터는 애정이다 어 저는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언제하냐 자전을 어 할임대 바이퍼템은 판매하냐 해야될 것 같다 왜냐 일단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 닉변 어 안할 것 같은데 예정없음으로 랭킹은 어떻게 되나 저도 안해봐서 모릅니다 다음 너프되고 안좋은가 에너지 관리가 힘들어졌다 아 안좋아진거지 어 안좋아 안좋아 안좋은가 아 글쎄 기준점을 뭘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케디건 보다 예정이다 오케이 요정도 되게 예쁜데요 끝 아 좋아요와 구독으로 메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